안녕하세요. 품애몽TV입니다. 오늘은 과일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꿈은 태몽으로 많이 끄는 편입니다. 단편적으로 복숭아꿈은 아들 태몽이며 딸기꿈은 여의 태몽으로 잘 맞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도움이 되며 풋 익거나 썩은 과일은 손실을 상징하는 암치꿈입니다. 과일꿈 관련하여 품애몽 사례가 많아 과일꿈은 오디오북 청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단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먹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수원에서 개들이 과일을 가지고 노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뜻한바를 이루게 되는 매우 좋은 꿈이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꿈을 꾸게 되면 농업, 낭농업에 종사하는 아들을 낳게 된다.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상담할 일이 생길 징조. 과일 나무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꿈. 사업성과 창작활동을 암시. 과일 나무에 오르는 꿈. 입학 또는 취직이 이루어진다. 과일 주스를 마신 꿈. 건강증진과 생명력 향상을 암시하며 앞으로 생동감 넘치는 나날이 계속됨. 과일 중 유난히 크기가 큰 것을 누구에게 받는 꿈. 아들 태몽. 과일 가게로 가는 꿈. 과일 가게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면 금융기관을 자주 억래하거나 처사수를 발휘해 금융 담당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횡재, 물품, 식복 등의 기룐이다.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를 훔쳐오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귀여운 자식을 점지해 주신다. 작은 욕심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확 풀게 된다. 과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 과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다. 과일 나무나 좋은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는 꿈. 재물이나 자손을 얻고 사업, 직장 등에 따른 발전과 번영 등 기쁜 일이 겹치게 된다. 과일 나무를 정원에 심는 꿈. 과일 나무를 정원에 심는 꿈을 꾸게 되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창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된다. 과일 나무의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꿈. 사업성과 정착활동 등을 나타낸다. 과일 나무에 오르는 꿈. 과일 나무에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노력한 만큼 하던 일들에서 모두 결실을 맺는다. 감나무에 오르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은행 나무에 오르면 명예를 얻는다. 과일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는 꿈. 시험, 취직, 계약, 진급 등 큰 소망의 성취가 있게 된다. 과일을 가지째 꺾는 꿈. 무슨 과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기 탐스러워서 가지째 꺾는 꿈을 꾸었다면 대부분 태몽인 경우가 많다. 가지의 과일이 여러 개 달려있었다면 같은 성성의 자식을 여러 명 가지게 되거나 과일이 달려있는 만큼의 일에 대한 성과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일을 낳는 꿈. 딸을 낳을 태몽. 아들의 경우에는 똘똘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된. 과일을 따서 광에 쌓거나 상자에 넣는 태몽은. 장차 큰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하며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는 태아를 잉태하게 된다. 과일을 많이 따는 꿈.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사업을 할 자본을 얻게 된. 과일을 많이 따서 집에 가지고 오는 꿈. 아이가 자라서 큰 명성을 떨치거나 많은 부하를 거느릴 인물이 될 진조이다. 과일을 먹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유산이 되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책임질 것이며 통째로 삼킨 사람은 권리나 명예를 얻는다. 과일을 사는 꿈. 과일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이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사선을 준비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과일을 손에 들고 식칼로 자르는 꿈. 희귀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된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담는 꿈. 장차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아이를 낳을 태몽. 과일을 치마 속이나 허리춤에 감추는 꿈. 자손이 잉태되거나 이성의 사랑을 얻고 돈이 생길 수도 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꿈.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 과일을 파는 가게와 관계를 한 꿈. 금융기관에 출입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상담할 일이 생긴다. 과일이 3개 달린 가지를 꺾어온 꿈. 태몽일 경우 사명제를 두게 된다. 일반적인 꿈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3가지 사업 성과를 얻을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과일이 잘 익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꿈. 과일이 잘 익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꿈은 매사가 순조롭고 하던 일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덜 익은 과일은 흉운을 초래한다고 풀이한다. 과일이 잘 익은 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의미. 과일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꿈. 과일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많은 재물이 들어오며 혼담이 성사되는 등 해온이 따른다. 과수원이나 텃밭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도 같이 해석한다. 과일이나 과자 등을 바라보기만 하고 먹지 않은 꿈. 남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맞아 그저 바라보기만 할 진초. 과일이나 식품을 치마폭으로 감싸지는 꿈. 기한 직업을 갖게 되며 살아가는데 순탄한 행로를 걷게 된다. 과일 주스를 마시는 꿈. 건강이 증진되고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됨. 금이 간 과일을 얻는 꿈. 신체에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됨. 깊은 산에서 과일을 따는 꿈. 장차 재력가로 성장한 아들을 잉태. 깨지거나 상한 과일을 얻는 꿈. 꿈속에서 나오는 과일은 탐스럽고 먹음직한 모습인 것이 해몽도 좋은 법이다. 탐홍에서 깨지거나 상처난 과일을 얻거나 땄다면 아이가 불구가 되거나 신체에 상처가 생기게 될 것이며 꿈속에서 상한 과일을 먹었다면 태아를 유산하게 되거나 낳게 되더라도 묘절하게 된다. 탐홍이 아니면서 남성이 꾼 꿈이라면 창녀와 성관계를 하게 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꿈이다. 꽃방석을 깔고 앉아 과일을 먹는 꿈. 꽃방석을 깔고 앉아 과일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좋은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일한다. 꽃은 접는데 과일을 맺지 않는 꿈.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몰락할 운세에 놓이게 된다. 나무 위로 올라가 과일을 따 먹는 꿈. 나무 위로 올라가 과일을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얻거나 계약을 성사시킨다. 나무 중간에 열린 과일을 따는 꿈. 변화름 없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성향의 자손을 얻을 탐움. 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꿈. 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꿈은 자식이 태어날 태몽이거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꿈이다. 그러나 나무의 상태와 열매의 상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나무에 올라 과일을 따 먹는 꿈. 취직, 계약, 사업 등의 일을 나타낸다. 남이 따주는 과일을 받는 꿈. 남의 일거리, 성과 권리 등을 이어받을 일과 관계되고 일반적인 꿈에서는 남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계약이 성립된다. 남이 따준 과일을 받은 꿈. 계약, 혼약, 청탁, 일거리 등의 일과 관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분주할 진조. 냉장고 안에 갖가지 음식 재료와 과일이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선물, 저장, 물품 등이 생긴다. 노란 과일과 푸른 과일을 몰래 훔쳐 먹는 꿈. 제3자를 통해서 혼담이나 계약 등이 이루어진. 노인이 과일 두 개 중 한 개는 허리춤에 숨기고 한 개는 손에 든 꿈. 노인이 과일 두 개 중 한 개는 허리춤에 숨기고 한 개는 손에 든 꿈을 꾸게 되면 같은 해에 친손주와 외손주를 함께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농익은 과일을 보는 꿈. 농익은 과일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손이 대를 이어 관장하고 자신의 일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누군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따다 버리는 꿈. 누군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따다 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안면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계약이 파기되고 거래가 중단된다. 누런 과일과 푸른 과일을 몰래 훔쳐 먹는 꿈. 누런 과일과 푸른 과일을 몰래 훔쳐 먹는 꿈은 제3자를 통해서 혼담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따준 과일을 받아 먹는 꿈.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거나 계약, 혼약이 성립됨.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는 꿈. 꿈 속에서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었다면 단과일은 즐거운 경험 또는 성적인 경험을 상징하므로 이 꿈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암시이다. 달거나 쉰 과일을 먹는 꿈.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재물을 예의는다는 꿈. 담장 안에서 주인이 과일을 따주는 꿈. 관청이나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에게 보상을 주거나 그 기관에 취직이 된다. 덜 익은 과일을 먹고 쉰 맛을 느끼는 꿈. 과일 꿈은 건강에 관한 상징, 태몽, 성적인 암시로 해석된다.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과일을 먹는 꿈을 꾸면 병세가 악화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과일 꿈은 개인적인 상징 의미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푸사과나 푸짜두처럼 덜 익은 과일을 먹고 신맛을 느끼는 꿈을 꾸었다면 병에 걸리게 된다는 암시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덜 익은 과일을 윗사람이 따주어 먹는 꿈. 퇴아, 제대, 퇴직, 불합격 등에 관한 일이 생긴다. 동물이나 과일 등을 방 안으로 들고 왔는데 찾아보니 없어진 꿈. 무엇 동물이나 과일 등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없어진 꿈은 단명하거나 유산 태몽을 꾸었을 때 무엇이 자기 집안이나 방 안 또는 품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꿈이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다시 찾아보니 없어졌다거나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그것은 유산이나 단명. 두 개의 과일 중 한 개는 허리춤에 넣고 한 개는 손에 든 노인의 꿈. 같은 해에 친손자와 외손자가 각각 태어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떡과 과일을 훔쳐와서 실컷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에 걸려 혼쭐 난다. 질병, 감기, 위장병, 두통 등이 발생한다. 떨거나 쓴 맛이 나는 과일에 관한 꿈. 떨거나 쓴 맛이 나는 과일이 나오는 꿈에서 떨거나 쓴 과일은 괴롭고 고델픈 일에 상징으로서 이러한 일을 겪게 암시이다. 맛이 없다고 과일을 뱉어버리는 꿈. 탐스럽게 열린 과일을 따서 먹다가 맛이 없다고 뱉어버리는 경우 임신하던 이에게 유산. 태몽 중 과일을 먹는 꿈을 자주 꾸지만 무엇을 먹든 한 입에 삼켜야 그게 별 이상이 없는 태몽이지 잘라먹거나 으싹게 물어 먹는 것은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자 안에 보석이나 과일 등을 담는 꿈. 모자 안에 보석이나 과일 등을 담는 꿈을 꾸게 되면 뛰어난 아이디어로 새 상품을 개발하여 이득을 얻는다.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찬 꿈. 현재 생활에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징조이며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방 안에 심은 과일 나무에서 잘 익은 과일을 따 먹는 꿈. 약혼이나 결혼이 성립되거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며 부부는 좋은 엑스 관계를 맺게 됨.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을 꾸면 이득이 거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혹은 나이가 꽤 든 초로의 여성을 상징한다. 아울러 남성을 의미하는 벌레에게 거칠게 당한 육체가 과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붉은 과일에 관한 꿈. 일의 성숙 단계이고 붉은 꽃은 열정, 애정, 충성, 명예 등의 뜻이다. 빨간색 과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꿈. 평소에 원하던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쾌고가 있게 되고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증대되며 연인이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 사과나 복숭아 등의 둥근 모양의 과일의 꿈.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 또한 과일이 잘 익은 상태라면 사랑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고 얼마 되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된다. 파인애플처럼 날카로운 과일, 자극이 강한 과일, 썩은 과일의 꿈은 시련을 암시한다. 산 중턱에서 과일을 따온 꿈. 태몽으로 태아의 장래는 중년이 되어야 온세가 호전되며 일의 성취를 보게 된다. 상대방의 과일이나 곡식을 강제로 빼앗는 꿈. 상대방의 과일이나 곡식을 강제로 빼앗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적 권력을 갖고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다. 상점의 과일이나 과자류를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꿈. 어떤 일에 직접 간섭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됨을 관망하게 된다.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임신부는 유산을 한다. 또는 일의 실패와 술집의 저와 관련된 일을 상징한다. 상한 과일을 먹는 꿈. 유산하거나 일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꿈. 새콤한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을 먹는 꿈. 재물을 탕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게 된다. 선익은 과일을 먹는 꿈. 시비가 일어나게 된. 손수레에 과일을 가득 채워 실어다 놓는 꿈. 손수레에 과일을 가득 채워 실어다 놓는 꿈을 꾸게 되면 거래처에서 협조를 받거나 과일을 한 바구니 선물 받는다. 숲속에서 과일 버섯 등을 따는 꿈. 숲속에서 과일 버섯 등을 따는 꿈은 논물의 통과 성적의 상승 사업의 번창 등을 얻는다. 신밭의 과일을 보는 꿈. 줄, 레몬, 석류 등 시큼한 맛이 있는 과일을 보거나 먹는 꿈은 좋지 않다. 주로 걱정거리가 생겨 마음이 불안해진다. 또는 몸이 좋지 않을 때나 임신할 경우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신이 선악 거라고 알려준 과일을 따 먹는 꿈. 어떤 일의 선악을 분별하게 된. 석은 과일을 얻는 꿈. 석은 과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슬태해 가는 흉몸이다. 어느 집 올타리 안에 있는 과일 나무에서 집주인이 과일을 따준 꿈. 상상하지 않았던 보러스를 받게 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된다.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몽으로 채물, 먹을 것 등 행운이 따름. 어른이 주는 풋과일을 받는 꿈. 어른이 주는 풋과일을 받는 꿈은 직장에서의 퇴직, 입사시험이나 입학시험에서의 불합격 등에 연관된 일이 발생한다. 얼굴 미용을 위해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피부에 붙이는 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감 마음을 나타낸다. 피부 질환이 있다. 열매가 3개 달린 과일 나뭇가지를 꺾는 꿈. 열매가 3개 달린 과일 나뭇가지를 꺾는 꿈을 꾸게 되면 삼형제를 두거나 자녀 하나가 3가지 사업체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원숭이가 나무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과일을 따먹는 꿈. 하는 일마다 결실을 맺으며 바쁘고 분주하게 됨.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게 됨. 원숭이들이 자기에게 과일을 던지며 놀리는 꿈.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한다. 잊지 않은 과일을 남에게서 받는 꿈. 신분이 상승하거나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또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임산부가 과일을 낳는 꿈. 사업가는 생산, 낭농, 농업 등에 투자하여 흑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귀한 딸을 낳는다. 만약 아들이면 똘똘하다. 자신이 과일을 가지째 꺾어들고 있거나 코까지를 꺾어주고 있는 꿈. 구원, 청원, 베이트 신청에 즐거운 기분이 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꿈.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일을 책임지게 된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재물을 얻게 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 침반 위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는 꿈. 큰 돈이 들어오거나 경사가 생김. 전신주에 과일이 달려있는데 그 과일을 다른 사람이 따서 버리는 꿈. 전신주에 과일이 달려있는데 그 과일을 다른 사람이 따서 버리면 맺었던 계약이 해악되거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다. 전신주에 달린 과일을 누가 가져다 버린 꿈. 사업관계의 계약이 깨지고 상대방은 행방불명이 될 것을 암시한다. 집안에 과일을 심거나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꿈. 북을 끌어들일 자손을 얻을 태몽. 집안에 심은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꿈. 결혼, 사업, 작품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됨. 과일 꿈의 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